안녕하세요. 메드토크 심리섭입니다. 타이어 주식 저주의 봉인이 풀리다. 피트 그모 타이어 10년 만에 최고 실적. 오늘의 타이틀입니다. 우리가 발에도 신경을 별로 안 쓰시 자동차에 타이어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되게 겉으로 멀쩡한데 제가 발을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발이 엉망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발이 그냥 신발 안에 있으니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겉으로는 말끔한데 어쩌다가 발뒤꿈치나 발 보잖아요. 진짜 공룡발인 사람 많습니다. 솔직히 찔리는 사람 많죠. 타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삐까뻔쩍하게 세차해서 깨끗한데 타이어 보니까 마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깜짝 놀라요. 마크가 없어요. 다 지워졌어요. 진짜 그건 즉사할 수도 있는 큰일 날 사고의 원인이 되죠. 진짜 많습니다. 오늘 가서 자기 타이어 살펴보세요.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광택을 해서 겉은 반짝반짝한데 타이어가 갈 때가 됐는데 계속 타고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지금 타이어의 구조인데 타이어가 그냥 고무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복잡한 구조로 생겨있거든요. 이 안에는 수많은 천연고무, 합성고무 그리고 강화시켜주는 타이어 코드까지 다 만듭니다. 금호소교가 주로 그거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원자재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리 관련주 했지만 풍산 지금 뭐 크레이지 모드로 날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몇십 년 만에 박스권을 돌파하면 올드보이 그거 얘기했잖아요. 산낙지 먹는 거. 지금 이 보시면 원자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구리 가격에, 구리 가격 못지않게 이 고무 가격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타이어 구조를 알 수 있겠죠. 타이어 주식 소외 주고 아무도 안 건드리고 미셰린 타이어 생각하면 마시멜로우 같은 애 귀엽긴 한데 타이어 주식을 막상 손대려면 미셰린 타이어 캐릭터처럼 귀엽지가 않죠. 딱 이미지 자체가 뭔가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발인데, 아주 중요한 발인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타이어 막 고무 탄 냄새 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주식도 그렇죠. 근데 갑자기 주식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타이어 주식들 은근슬쩍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금호타이어 1분기 매출 1조 445억 원 영업이익 1,456억 원 전년 동기 대비 4.6%, 167% 영업이익이 주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10년 내 최고 실적입니다. 금호타이어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1분기 매출액 2조 1,272억 원 영업이익 3,98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1% 영업이익 108,8% 매출액은 별로 안 올랐는데 지금 영업이익, 영업입단이 지금 아주 특이하죠,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이 타이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왜냐? 차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요. 차가 뭘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전기 자동차가 캐즘에 걸려서 좋지 않지만 전기차 타이어로 변하고 있잖아요. 이게 세계 탑10입니다. 미셰린 타이어 1등이죠. 저 귀여운 마크. 그다음에 쭉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을 찾아보려니까 7위에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 매출액 순위인데요. 한국 타이어까지 했는데 아쉽잖아요. 우리나라가 나올 때까지 또 봅시다. 조금 더 넓혀보면 우리나라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16위까지 넓혀드렸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7위에 있었는데 10위 안에 2개는 없네요. 조금 더 가니까 저기 있네요. 15위에. 금호 타이어 있네요. 근데 아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막내 있는데 혹시나 있을까? 더 넓혀볼게요. 있었으면 좋겠네요.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딱 걸쳤네요. 20위에 넥센 타이어. 빼놓으면 섭하잖아요. 그래서 쭉 했더니 넥센 타이어까지 20위 안에 그래도 듭니다. 타이어가. 1등은 역시 미셸이. 너무 귀여워요. 캐릭터가. 어쨌든 지금 3개의 국내 타이어 회사가 매출 순위로 전 세계 20위 안에 다 들어있다. 그리고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타이어 수준을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았을걸요? 발에 신경 안 쓰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우리 전기차 저기 양극제, 음극제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이제 저기죠. 너무 익숙해졌죠. 무슨 에코프로부터 에코프로부터 난리 쳤는데 발인 타이어는 아무도 신경 안 했어요. 지금 이거는 EV죠. 전기차가 얼마나 팔렸는가. 전기차가 지금 약간 캐즘 현상으로 테슬라 주가도 캐슐드가 한 주당 4천 달러 간다고 했는데 이제 약간 홍보 도우미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홍보 도우미가 돼버렸어요. 캐즘에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는 것 같지 않나요? 여기서부터 맞죠?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2020년 2021년 갑자기 두 배가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맞죠? 이거 대륙별로 표시한 건데 여기 보니까 북미랑 중국이 주도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갑작스럽게 늘었잖아요. 그리고 이 계속 올라가긴 하는데 상승율 물자체는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 전기차 타이어가 우리 아무리 차알못 저도 차알못인데 엔진오일 가는 건 알고 있거든요. 엔진오일 가는 거는 엔진오일 보통 주행거리에 따라 틀리는데 습관에 따라 틀리는데 5천에서 만? 5천에서 만 아니면 1년?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키로수로 한 만 키로마다 엔진오일 가는 거 내연기관차 그런데 전기차 타이어를 그 정도 안에 갈아야 되는 지금 그런 뉴스들 많이 보셨죠? 전기차 샀는데 딴 것도 불나고 그것도 문제인데 전기차 타이어 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리고 그거 주기가 짧기 때문에 2020년에서 2021년에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전기차를 계속 타고 달리면 교체 시기가 여기 돌아온 거예요. 교체 시기가 지금 타이어 전기차 타이어 전기차 타고 다니시는 분 타고 다니시는 분 타이어 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잘 보세요. 마크 다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 다음 그림 보시죠. 전기차 소음 비중입니다. 전기차에서 소음 가장 많이 나는 거 어디인가요? 40% 타이어가 노면서 달릴 때 전기차 소음 아예 없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소음 왜 있죠? 전기차 지나갈 때 무슨 소리 들리세요? 저는 그게 칠판 긁는 소리보다 더 싫거든요. 그게 일부로 내는 거예요. 전기차가 아예 소음이 없어요. 원래 그러면 소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학교 옆에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차 소리가 하나도 안 나면 치면 바로 죽음이에요. 큰일 나요. 일부러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일부러 그런 소리를 넣은 거예요. 기분 나쁜 소리를 원래는 소음이 없어요. 원래 일부러 넣는 소음 빼고는 타이어가 노면에 부딪힐 때 소리가 제일 커요. 이게 타이어가 노면에 부딪힐 때 이 소리가 그러니까 전기차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원래 나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어라는 거죠. 그렇죠? 타이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이노브이 이노브이라는 금호 타이어에서 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타이어는 또 따로 내놨습니다. 한국 타이어는 이온입니다. 두 개가 지금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넥센 타이어도 준비를 하고 있고 전기차 타이어는 아까 말했듯이 수명이 짧아요.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우리 아까 똑같았잖아요. 관리 안 하는 건 다 똑같은데 관리를 똑같이 안 한다고 했을 때 누구 발이 더 나쁠까요? 몸무게 무거운 사람 저처럼 배가 뚱뚱한 사람 하중이 실리니까 발이 더 불편하겠죠. 그렇죠? 운동화도 더 빨리 달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전기차가 훨씬 더 무거우니까 하중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타이어가 훨씬 더 강력하게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타이어의 교체 주기가 돌아온 거예요. 2020년대 2020년대 초반에 전기차 구입하신 분들 꼭 타이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 지금 조심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노면이 뜨겁기 때문에 차이가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빗길에 미끄러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이렇게 출시해서 팔고 있다. 이게 바로 아까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는 원인의 하나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요인입니다. 전기차 타이어는 그냥 딱 직관적으로 얘기해가지고 한 타이어당 한 4만 원 비싸요. 그러면 내 타이어 가면 한 20만 원 돈이 더 들게 됩니다. 그렇죠? 엔진 오일 안 간다고 좋아하잖아요. 전기차? 이게 훨씬 많이 들어요. 이게 고가 고인치 인치 자체가 커집니다. 조그만 똑같은 차인데 소나타 아반떼라도 기존의 소나타 아반떼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더 두꺼운 고인치 타이어를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빨리 달거든요. 발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은 공룡 말처럼 두꺼운 패드가 들어있는 운동화를 신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빨리 달아버리기 때문에 샤키로닐을 신는 거랑 똑같은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호타이어에 지금 보면 어디가 매출이 가장 높은가 북미입니다. 북미 북미가 아예 자릿수 자체가 틀리죠. 그러니까 북미에서 만약에 교체용 교체용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면 금호타이어에게 좋겠죠. 지금 영업이기 많이 나오고 마진폭이 늘어난 것도 북미에서 이게 마진이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다음 보시면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매출 및 수주 상황에 지역별로 안 넣어놨어요. 세계 타이어 시장 분포 및 점유율인데 타이어가 저기 성장률은 작아요. CAGR이라고 1년 성장률은 1.9 2.3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타이어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이런 바이오가 아닙니다. 바이오가 아니고요. 지금 비중이 가장 높은 거 마켓시어가 가장 높은 거 역시 노스아메리카죠. 북미가 21점이고 유럽이 17%예요. 아시아가 물론 56이지만 이 아시아에는 대부분의 중국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북미랑 중국이 중요한데 금호타이어는 북미의 매출이 가장 높은 겁니다. 북미가 좋아지면 좋겠죠. 금호타이어는. 다음 보시면 그래서 미국의 교체형 타이어 시장 이게 커지면 좋은 거죠. 교체형 타이어 시장 예를 들어 신차 타이어가 있고 교체형 타이어가 있다. 교체형이 7입니다. 신차가 3이고요. 교체형이 그만큼 많아요. 중고차로 나오는 전기차도 이제 많아지고 있고 전기차 중고로 사시는 분도 많겠죠. 그래서 여기 패신저 승객이 보통 타는 게 많아져요. 2019년에서 2020년에 줄어들었죠. 코로나로 안 나가니까요. 그렇죠? 코로나로 집으로 안 나갔으니까요. 다시 회복이 되면서 교체형 타이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미에. 그러니까 지금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영유아는 시장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여기 전기차가 얼마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북미에 교체형 타이어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전기차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가서 2020년 이후에 많이 팔렸고 당연히 북미 중국 위주로 많이 팔렸을 거고 테슬라가 북미고 아시아의 니오 저런 거 있는 거고 샤오미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교체형 타이어 수요의 많은 부분이 전기차 교체형 타이어 수요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다가오는 거죠. 내연기관차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어 업황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타이어의 구조를 보셨는데 인건비보다는 거기 들어가는 원자재 비중이 워낙에 높은 겁니다. 타이어는. 그런데 여기서 천연고무가 일단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천연고무 가격이 일단은 2018년도 기점으로 찍고 이게 2023년인가요? 이쪽을 기점으로 찍고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2014년 5월 3일까지입니다. 이게 달이었군요. 연도가 아니라 찍고 내려오고 쌍봉, 쓰리 봉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천연고무 가격과 합성고무 가격은 연동되죠.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목화솜이 많이 쓰게 되면 목화솜이 많이 써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면 100% 옷에서 뭘로 바뀌나요? 나일론으로 바뀌어요. 나일론. 나일론 가격이 오르죠. 이거 똑같아요. 천연고무 가격이 오르면 합성고무 가격이 올라요. 천연고무 가격이 내리면 합성고무 가격이 안정돼요. 천연고무 가격이 합성고무 가격이 다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 여기에서 마진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업이기 대폭 증가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다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차트를 한번 쫙 보고 잠깐 넘어올 수 있겠네요. 드디어 지금 미셰린 타이어 미셰린 타이어는 이게 지금 1년치인데요. 1년치 최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 1위 미셰린 타이어가 세계 1위 미셰린 타이어가 역사적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금호 타이어를 주로 얘기해 드렸는데 금호 타이어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지금 넥센 타이어를 보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금호 타이어 밑바닥에서 돌아서 올라가고 있죠. 그다음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어느새 이렇게 올랐습니다. 2024년도 1월달에 시작할 때 시가가 44,850원 8백원이었는데 지금 4월달에 63,300원까지 갔어요. 타이어주가 이렇게 오른지 열어보기 전에 처음 알았죠. 지금 소리소문없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발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타이어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죠. 지금 오늘은 신경 쓰지 않는 곳을 들여다볼 때예요. 주말을 이용해서 밑에 깔창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내 타이어에 마크가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꼭 확인하시면서 만약에 이상이 있다 하면 그거를 교체하시면서 주식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 줄 매드평은 최민식 성대모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이어 빵꾸 났어요? 아니요. 타이어 빵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